. 아, 첫째 있는 거요? 와, 타는 집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다. 자, 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툭툭 찍을게요. 편하게 그냥 쭉 가셔도 되고 문제 아시죠? 제가 금방 또 쫓아 따라가고 그러니까. 혁명광장. 아, 여기 혁명광장. 네. 와, 개봐라. 오오오. 와우. 아, 체게 봐라. 음. 까밀러. 아. 아, 여기서 잠깐 쉬게 해준 건가? 그런 것 같아요. 혁명광장. 광활한 광장의 우뚝 솟은 탑 추위로 새들이 맴돈다. 혁명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걸까? 느릿한 그들의 흐름과 쿠바의 강렬한 볕이 섞이자 잠시 어지럽다. 혁명 광장이 고맙습니다. än한 아 내무부? 어, 내무부구나 이거. 혁명광장. 코와 동립을 위한 혁명 시위와 투쟁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광장이다. 노동절이나 혁명기념일 등 주요 국경일에 피델카스토로가 연설했던 곳이기도 하다 100만 명 그러니까 쿠바 인구의 10분의 1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이 광장에 모였다고 한다 광장 중앙엔 스페인 식민시대의 국민영웅 호세 마르티의 기념비가 우뚝 솟아있고 건너편 내무부 건물엔 책에 봐라 통신부 건물엔 까밀로 시엔프에고스의 커다란 초상이 걸려있다 그늘 한 점 없는 뜨거운 광장이지만 혁명주역들에게 둘러싸여 투쟁의 기운을 느껴보기 위해 여행자들이 쉴 새 없이 방문하는 곳이다 아, 저 찍는 거예요? 응 형도 찍어드릴게요 확실히 느낌이 있다 자, 여기가 그래요? 어, 어 자, 그럼 가겠습니다 오, 야 좋아, 좋아 써보세요 어 어, 이건 나도 찍고 싶다 네 아, 진짜 안 찍는데 네 많이 쓰자 예 많이 쓰자 영원한 승리를 향해, 멋있다 뭔가 좋은 기운을 얻고 가는 그죠? 어, 기분이다 아, 저쪽 성곽으로 갈 수 있나? 얜 왜 여기 이렇게 에이, 파피 뭔지 거니? 아유, 귀여워 아유, 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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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뭔가 여기는 파노라마를 찍어야 될 것 같은 아아 집게줄게요 아아니 형 찍으려고 했네요 파노라마를 아니, 너 찍으려고 했어 A죠? 어 서, 서 봐, 서 봐 아, 이걸 파노라마로 아 ye 하나, 둘, 셋 오, 야야, 야, 좋아, 좋아 나와요 하나, 둘, 셋. 좋아. 예쁘다. 그림이야. 좋네. 인증 시간 남겼다. 이런 아름답다. 한때 멋있다 할 때 이렇게 툭툭 찍는데 나는 안 찍거든. 그런데 누가 일행이 나를 이렇게 찍어줬을 때 그걸 나중에 확인하면 그게 남더라, 진짜. 그때 생각이 나. 그런데 진짜 그런 것 같아. 사진은 기록인 거잖아. 그치. 1번이 기록이래요. 1번이 기록. 사진은. 그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다.